신나는 목요일 오늘은 통합수업하는 날이네 지난주는 이은경 선생님이 적기 수업했으니까 오늘은 이효섭 선생님이랑 합창수업 하겠다 아 그래 이은경 선생님이 수화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 오늘 일을 기다리는 건 달록달록 백종이를 만나니까요 친구들과 함께 졸려앉아서 여태의 목소리에 새기울여요 내 손쪽 길이 방 손쪽 길이 내 손쪽 길이 한 손길을 차근차근 어느새 어떤 때는 우리만의 고기 넘기도 1반과 2반 상관없이 모두 단가 위에 모여 앉아 너와는 모두 낳고 함께요 넷 contag야 넷 contag야 너와 너무 시계 너와는 모두 낳고 여태의 목요일 왜 위가ARY 너와는 모두 낳고 내가 볼 수 있는 우리를 이해한 결과 우리의 게를를 오전쟁의 악기 소리 질빛으자고 아아아아아아 그 목소리를 합쳐보며 어느새 왕돈텔를 노리받은 예쁜 노래도 쇠랑과 이반장과 동기 모두 간장이에 보여앉아 쇠랑과 이반장과 동기 모두 간장이에 보여앉아 쇠랑과 이반장과 동기